송구하옵니다, 전하. 소인이 궁의 법도라 알지 못해 불경을 저질렀나이다. 누구냐? 윤과 연주라 하옵니다. 신첩이 궁궐의 법도에 밝지 않아, 우쩡께서 일부러 전하인을 내려주셨다 들었사옵니다. 처음부터 이상했어. 널 바라보시던 전하의 눈길이 심상치 않더구나. 이렇게라도 확인해보길 잘했지. 이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을 좀 배웠겠지. 사도세자는 죄인이었습니다. 성가 덕임은 죄인을 섬긴 역적의 자식이니 당장 참수형이... 아이는! 사도세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